이게 녹화가 길어지면 대부분 안보시더라고 보다 마시더라고 너무 길다고 응? 군이요? 뭐야 이게? 뭐 대충 배우는 이해한 것 같아 야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어? 남 시킬걸 황충 시킬꺼야 일단 황충은 여기로 북병으로 보내고 주차거든요 주차군가서 여기 숨어라 줄지는 개활지에서 어디든 가기 편하게 오라 그래 얘들 한꺼번에 몰려면 귀찮아지는 애인데 전율하라 주창아 거기 가지마라 주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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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무력 차이가 엄청나면 한방이야 이거 천궁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천궁 육시 육시 아버님이다 야 한창 싸우고 있는데 여름으로 바뀐다고 멈추는게 말이 되냐 김빠지게 주창아 좀만 버텨 야 넌 뭐있냐 아 방원진이야? 아 됐어 뒤로 좀 빠져봐 도발 이새끼야 아버님 거기서 근데 멍 때리시면 안돼요 아버님 아버님 알아서 싸기싸기 나오셨어야죠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병력 피해 입잖아요 아버님 뭐하시냐구요 진짜 숨지를 뿌치네 아 아버님 아 물론 잘 싸우셨는데 그러니까 아들내미한테 지잖아요 아 나 너무 쓰레기같다 아 이런거 다 제 본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안해요 거병 거병하면 협격 못해요 해산 염창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여기가 있어요 건령에 또 퀘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령으로 갑니다 이번엔 건령 또 먼저 가서 그냥 세력 확장하고 그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도 좀 먹었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세력 확장도 하시고 미치... 야 덤벼 이 새끼야 어디 75 따위가 그쵸 이제 좀 협격 갔죠 아깐 너무 힘들었어 야 필살 공격 무효하냐 아 흔들기 무효하라며 뭐냐 뭐냐 저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으로 방으로 길쌓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알아둘게요 전자담배라 어차피 도박이랑 이런거죠 그리고 줄진 지금 빨간색 된거 보니까 얘 지금 부상 입었나본데 여러분 도박은 나쁜겁니다 부상 입었네 아 부상 입어서 능력씨가 병신됐지 그럴수도있죠 그럴수도있죠 전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도있어요 사람이 항상 생각한대로 되진 않는거 같아요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주세요 전투가 자 bureaucracy 연기란은 누구예요 그리고 전투가 신경써도 해요 전투에서 잘 되세요 전투에서 잘생겼어요 우승을 전투하려구요 전투에서 사명을 못해요 부사가 언제 끝나? 부사가 언제 끝나? 우리 줄진 너무 약하다 아 풀렸다 드디어 풀렸다 고마워 동생아 사비양 사실 만 채웠죠? 출전합니다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상임인은 궁병도 쓰레기고 기병도 쓰레기고 어떻게 살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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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되거든? 짐이 안되거든? 지금 아 아 괜찮아 두 배도 여태 이겨왔잖아요 아 아 아 아 이 시각은 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 출발해! 아니! 등록 가세요 어디서 가? 아 저 새끼들 뒤치러 간다 주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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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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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세요 이렇게 개싸워면 안되요 우리 병력 딸려요 대략 짜장아 쟤에서 진짜 모르겠네 이런 싸우는 무슨 일이야? 둘 잡았구요 제가 저기 빠졌다 다시 오든지 아니면 저기 계속 쳐박혀 있을테니까 지금 무시하고 뭔데? 아 뭔가 했네 가자 길쌀 길쌀 마지막 한 방 오케이 이겼다 너무 쉽게 이겼다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 아까도 다시 진짜 크흐흫 여섯 칸 찼어요 요염 씁니다 내 눈을 바라봐 개구 쟤 또 언제 쫓냐 이거 아씨 겁나 튀네 하여간 황춘 기마 궁순가 왜이렇게 빨라 아닌데 왜이렇게 빨라 그 도시에 내건 없어 천궁 임마 마 드루는 맞나 천궁 이겼다 내가 맨날 줄진이 1등 해 이거 아 신속 붙어있어서 아 맞네요 이번엔 돈 뺏기면 안되는데 어디 튈 때 좀 조심히 트여야지 아 진짜 사병 좀 많이 그어댔을거란 말이야 모병할게요 아 집단훈련 말고 확장도 한번 하고 아 아 여기서 시작을 해봐 다시 시작을 해봐 오케이 아 으 으 잠깐만 다음 조건이 명성 24키 우명은 차근차근 잘 쌓이고 있고 동지후보 15명 늘려야 되고 전투에서 더 10번 아니다 10번 늘려야 되고 아 진짜요 아 나중에 해야겠네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어 저 뭐야 도적두목이네 대체 잡아봤자 손해잖아 그지 저 잡아봤자 손할텐데 어차피 교지? 그니까 잡으면 손해져 이게 아 그럼 뭐 극심한 손해 그쵸 왜냐면 보상이 없으니까 이전합시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선택적인 의협이 되겠습니다 아 좀 요쪽으로 가서 협객질 탈 협객질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명 저긴 없어 아예 무명을 75나 준다고 얼마나 많은거야 정신 나갔나본데 일단 성도로 옮길게요 그래서 여기 붙어있어봤자 의미없을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 하다보면 생겨요?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부터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볼게요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가 아니라서 뭐 핵심지역으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어 뭐야 벌써 왔어? 나보다 빨라? 아 아 곧도 그럴 수 있네 아직 안왔네 바쁨이네 그러면 사병 한번 모으고 있을게요 사과는 사과나면 다 날리지 개꿀잼이겠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열심히 모아놓고 다 날림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나는 이제 유표 유장 밑으로 들어가 와 완전 쓰레기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아 알겠습니다 다 왔지 출진 한번 더 군주대도 마찬가지 옙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약간 헷갈리긴 한 것 같아 에이 별거 아니네 아니요 알았어 때려 잡으세요 아 나 방금 도적 치는 줄 알았어 야 니는 뭐 다른 데는 도와주러 가면서 여긴 안 오냐 와 유장이 이거 쓰레기다 아니 건축하러 가면서 어 야 극심한 개소내인데 아 역시 직접 지휘할걸 귀찮아도 크 아 맞아 삼국제 전투는 진짜 압도적으로 찍어바를 정도 아니면 직접 전투가 훨씬 유리했어 아 아 씨 네 진짜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거 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네요 모병 플러스로 빨리 채우면 되니까 하 하 나조 칼슈어바 나조 칼슈어바 아 부상병이 이천몇백명 미친데 진짜 와 씨 아우 고마워 동생 700명 정도 어만 도와주 도와줍시다 일기투 민심이 높은데서 모병이 더 많이 보인다고요? 진짜요? 아 그럼 유장 빨리 떠나야지 빨리 떠나야지 아 아 다행이다 민심이 높은데 얘네? 아 다행이다 엄한 유언치권 아 유장 아니고 유언이었어? 감사받는 자 남의 임무 도와주기 근데 방금 도와드렸는데 친밀도 얼마나 올랐을까? 8이요 사람새끼신가? 아 너무 막말인가? 8이요 뭐 어쨌든 8 유언언제 망하지?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흐하 칭찬 칭찬 야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럼 무력이라도 알려줘 아 나랑 똑같니? 지력 알려줘 칭찬 칭찬 네 음한 장군과 은밀한 비밀 수업 너무 얌가? 죄송합니다 음란마기라 eu 아 맞다 친설하는 거 있었죠 근데 저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진짜 없어 그냥 없어 개판이야 방법 중에 하나는 저거 엄청 하는 건데 돈 안 들어가는 방문 엄청 하는 건데 사실 동지를 늘리게 늘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우 주창 주창이랑도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거 봅시다 아 이거 아니고 무장 아니 재야 쓸만한 재야 있나 음 갑니다 상산 조절을 구하러 갑니다 58일? 됐어 됐어 160일 걸려도 갈 거야 죄송한데 죄송한데 알아서 들 사병 좀 늘리고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들 하세요 그거 그거 알아서 들 하세요 그거 보거 보거 야 나 급해 얘들아 빨리 가야돼 이러다 좋은 원소 밑으로 들어가면 원소나 공손찬 밑으로 그 사실 역사대로 공손찬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조져 진짜 빨리 해야돼 이거 아버님 이거 순회 좀 큰거 도세요 병사 좀 늘리고 계세요 다들 에이 그건 엄청 늦어야죠 사실 아 나 시간 없어 미안 공손찬 밑으로 먼저 들어가겠지 원소 밑이나 원소 밑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냥 원소 가까우니까 원소한테 들어갈 것 같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면 공손찬 밑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안 돼 그니까요 딱 심심해서 검색한 건데 엉 꺼져 시간 없다 미안하다 아우 조자룡님 아우 아우 좋은 자룡님 그쵸 저 협객이에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 우리 논의 좀 할까요 정세에 대해서 요새 유비라는 사람이 좀 괜찮다는데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래요 아 핫플레이스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쵸 아 당연하죠 곤란한 사람 족가 알바야 아 주자룡님 아세요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죠 그거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쵸 아니 내 얘기가 재밌다니까 이렇게 후덕한 인상 흔하지 않다니까 그 나랑 비슷하게 후덕한 귀 큰 애 있는데 걔 좀 별로야 인상이 별로야 아시죠 아실 거예요 아유 저한테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실수록 빠져드실 겁니다 좋은 아저씨 이거 사 아저씨 아이 선물 드리려고 아 병기 흥미가 있으셔 또 아유 네 선물하려고요 아유 아이 뭐 호감까지 벌써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노니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아유 아유 네 우리 요새 자주 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음소리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역시 조자룡이야, 하지? 아, 야 됐다. 거의 다 됐다. 거의 끝나간다. 어? 야, 뭐 해야 되는데? 1년 지나도 조자룡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됩니다. 아, 조자룡 지금 호감도가 80이 아니라서 그렇구나. 어? 안 뜨는데? 아, 저 무력 한 수만 좀 배울려구. 예, 장병기란. 예, 들을게요. 장병기란. 아, 근데 저거 책은 관심 없다는데 괜찮을라나? 책도 괜찮을까요? 지금 황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아버지. 아버지 조자룡이라고 조자룡 몰라? 조자룡? 그 총나라 말아먹은 아두 구하네 있잖아요. 유선 구하네. 안 받죠? 아, 씨. 어, 고. 미쳤냐? 여기서 일부러 져주면. 져주면. 아, 이새끼 귀여운데 하고 호감 이렇게 뜰 수도 있어. 져주면. 아니, 쟤가 져주면.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. 쟤가 져주면. 이게 귀여운데? 하면서. 야, 칼 팔아라. 됐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이걸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없다, 사실. 이제. 아싸! 다음이다. 아니이! 아, 근데 이건 받아들여야 돼. 야, 이거 설마 이겨야만 된다는... 오, 막 그런 거 아니겠지? 저장하자. 아, 조자룡! 왜 이렇게 나 짓 뭉개는 거 좋아해? 좀 전에도 져줬잖아! 내가 너를 지금 이길려면 치트를 쓰는 수밖에 없어. 아, 이겨야만 붕은 돼요?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절대 못 이겨. 이겨야만 붕은? 절대 못 이기지, 시바아! 아버지 동생아 빡 어 아 개새끼 와 이 개새끼 너 날 물로 봤어 야 너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라고 알고 있냐 아니요 아니요 안 날렸습니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라고 알고 있냐 너 조자룡 두고보자 도르마무 알고 있어 조자룡 그거 알아 야 차라리 그려볼까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혹시 아 흔들기가 왜 들어가냐 거기에 동생아 힘을 빌려줘 어 형님 아닌데 동생인데 걔 걔 동생이었는데 내가 우세 조자룡은 얻어야돼 조자룡은 얻어야 돼 얻어야돼요 능력치 수정하는 거 그거 안 껐으면 여기서 잠깐 무력 100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이거 깬 다음에 다시 낮추면 되는 건데 사실 조자룡은 얻어야돼요 조자룡은 얻어야돼요 조자룡은 얻어야돼요 뭐 시간을 지배한 남자지 개꿀 O crying 뭐야 잠깐만 아 의료를 완료했으니 좋은에게 보고 아 안된 건 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세이브 앤 로드는 이것만 있으면 못해낼게 없다 크으...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그죠? 예, 삼고초려가 그런 뜻입니다 세 번 로드하면 데리고 오지 못할 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셨죠? 세 번 로드하니까 딱 떼 잖아요 크으으으으.. 아니? 확전 아...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.. 내일부터 야- 우리 동네로 출근해 하하하하하하 아 좋았다 아 좀 너무 기분 좋은데 그래서 파트 바꾸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